자, 관찰자 효과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은 에너지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뜻이고 있어라, 존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존재하라, 혼돈 확률적인 중첩된 혼동에서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무라고 그러죠 무로부터 질서에 유가 나타나라 있으라 하는 것이 관찰자의 의지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엇을?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신다 참, 꼭 양자 물리학자 같은 소리라고 해서 그렇죠 없었던 것을 잊는 것처럼 부르신다 중국에 무슨 말이 있다고요? 무중생유, 무로부터 무의 한가운데서 유가 생긴다 참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땅이 창조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해하시니라 마침내 관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셔 혼돈에 간섭하신다 그래서 창조하십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아침에 박사님께서 암삭시 보아시키는 게 예, 예, 예 저기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저 말이 우리 말에 그 암삭시 새끼를 품는 그 이미지 그대로를 기부리어서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운행하신다는 상당히 그냥 물리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 그 암탉이 그 알을 품을 때 이 알을 이렇게 자꾸 돌리지 않습니까? 위치를 그래서 고루고루 온도를 받도록 그것은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그냥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하기 위해서 참 은혜로운 단어를 합니다 운행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관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셔 혼돈에 간섭해서 질서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으라 그래서 갓서 그리고 계속 지금도 계속 피조물을 관찰하여 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관찰을 중지하신 적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죽어서 죽게 해서 저희가 죽어 결국 혼돈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 관찰자의 의지는 사랑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어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다 그래서 관찰이 꼴 사랑이다 엄마가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것은 사실 사랑으로 돌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나를 내 유전자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계시면서 혹시 꺼진 유전자가 있으면 다시 켜주시고 하는 것은 생명 그게 관찰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질서 상태로 인간 상태로 오시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위일체의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돌봐준다 그러므로 관찰자는 사랑하시는 자이다 사랑은 창조한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를 창조하는 겁니다 관찰로 말미야마 즉 사랑으로 말미야마 그래서 사랑하는 관찰자는 사랑을 주고 싶다 사랑의 속성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고 싶어 하신다 저는 이거 창조 본능 생명 본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싶은 분이다 우리가 뭐 치유해 주세요 하고 빌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본능을 우리는 이 본능을 하나님의 치유본능 생명 본능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관찰 에너지 사랑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창조는 결국 그 창조자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창조다 관찰자는 그래서 관찰자는 뭐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처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1장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기분을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대상이 없이 혼자 있으니까 어떡해요? 좋지 않더라 그거는 생명적이 아니더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주어져야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줄 데가 없는 것이 또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 생명적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관찰자는 관찰하기 돌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관찰자를 창조한다 창조주는 사랑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창조주와 관찰자는 동일한 품성 곧 사랑이다 관찰자이면 살아 창조가 창조한다 창조가 창조하셨다 창조주가 창조하셨다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창조주의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그냥 창조만 하고 아무런 무덤덤하다 그러면 창조가 유지될 수도 없고 그런 창조주는 창조하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는 섬깁니다 결국 관찰을 한다는 게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돌봐주신다는 것이 섬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시다 아까 한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관찰자 효과와 하나님의 품성 관찰자는 창조만 한다 관찰 에너지는 창조 에너지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능동적 파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괴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파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찰이 어떻게 해요? 중단되면 파괴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개념 엘렌 화이트이 말하는 심판의 개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거두실 때 그 심판은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순간은 하나님이 피조물이 관찰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당하신 그분은 드디어 피조물이 원하는 대로 관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왜?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되기를 원하니까? 분리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관찰자는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파괴는 관찰의 종결의 결과이다 관찰의 종결은 피관찰자의 거부로 인한 것이다 왜? 왜? 이 창조주께서는 이 사랑이신 창조주는 품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의지를 준다 내가 주는 사랑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피조물이 그래서 거부당한 관찰자는 관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멸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자핵 하나도 더 이상 관찰을 하지 않으면 원자핵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파괴되어버려요 폭발되어서 파괴되버려요 하나님이 파괴를 시키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결국은 피조물이 죄인이 관찰을 더 이상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찰을 중단했을 때 그래서 죄인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켰다 라고 표현하신다 왜? 왜? 그렇죠 자기가 관찰자고 자기의 관찰의 중단으로만 아마 파괴됐으니 그것은 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파괴한 것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간에 없어서 예언의 신으로 예언의 신 와이트 부인의 부인 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심판에 대해서 이 견해와 똑같은 견해를 합니다 제가 낼 시간이 있으면 아 여기 있네요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의 일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뭐예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예언의 신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시지 않으신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를 멸망시킨다 굉장히 발전된 물리학적 원칙과 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예언의 신에서 읽을 때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을까 우리는 관찰자 효과라도 배워서 혹시 이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분은 관찰자 효과도 모르면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죄인은 스스로 멸망시킨다 관찰자 효과를 관찰을 거부하면 스스로 멸망시킨다 네 네 네 네 네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도 천국이라고 하십니까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도 멸망이라는 뜻이 받을 사람의 유익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멸망시켜 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지막에 섬겨주는 것이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 예은은 씨는 말씀에 멸망을 시키더라도 그의 죄책감은 사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좀 한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 그래서 자 이렇게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는 말은 이 죄인이 관찰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찰 에너지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창조 에너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그게 이제 죄가 많은 곳 아닙니까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재창조 본능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저격되는 거죠 그게 결국 물리학적 원칙이다 이것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학도 결국은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핵 하나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결국 그 원자핵이 폭발하지 않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것도 그 의지도 결국은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파괴를 파괴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다시 재창조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의 표현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하신다 그래서 위기의 죄인을 더 관찰하시기 위하여 파괴를 막기 위하여 창조 에너지를 더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방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벌 주신다 하나님이 벌하사 라는 말이 저는 이제 이런 원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 또 이 관찰자는 벌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 물리학적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성경적으로도 윗사람이 아래사람한테 자유의지를 허락해 놓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뭐예요 참고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안이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안이 한다는 말은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영화 성경 NIV를 읽어보니까 참 명쾌하게 번영을 해놨더라고요 Love does not insist its own way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길만 고집하지 않으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비조물에게 무엇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했다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사랑은 성내지 뭐예요 아니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벌 주사 이런 말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재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말도 앨런 화이트처럼 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 예언의 신 들여다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체 속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안 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자체 속에도 철회국기 8장 32절 맨 마지막 질입니다 8장에 거기 보면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야 그 8장 그걸 보고 굉장히 깊었습니다 8장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hardened 강박하게 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회가 아니에요 바로가 강박하게 했다 누구의 자기의 그의 마음을 그 다음에 그래놓고 뭐예요 At this time also 이 말은 뭐예요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게 된 것은 다 바로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와이프 부인도 이걸 보시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미국의 맥스웨일 교수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걸로 하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주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 어떤 사람은 진흙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왁스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착 내려보면 진흙은 더 굳어지고 왁스는 놓고 그런데 바로는 진흙의 마음의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굳게 만들었다 그건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무엇을 받아서 악령을 받아서 사단의 사단의 영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도 사단이 배반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 너 주었다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에 들어가서 보시면 와이프인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호세야서 9장 9절 여기 저렇게 가보죠 그래서 NIV 보면 여기가 에브라임 얘기입니다 그들은 한국말 성경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punish them 에브라임을 벌줬다 그리고 한국말 성경도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은 기부야 시대와 같이 힘이 썩은지라 여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영어성경도 대부분 punish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물리학적 원칙에도 이것은 어긋나고 또 성경적 원칙에도 어긋난다 왜 죄가 많은 곳일수록 어떻게 해요 관찰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데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여러분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벌하시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 하면 방문하시다 돌보시다 보호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파카하드입니다 파카하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거 따로 쫙 해놨는데 그런데 이 파카하드가 구약성경에 302번 나옵니다 302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파카드라는 300 몇 번이 나왔는데 이 말의 90%의 경우는 다 좋은 말로 쓰입니다 번역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그 하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권언하사 우리 한국말 성경 그렇게 또 돌보사 그게 파카하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벌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번역은 무슨 적 번역입니까 도둑적 번역입니다 도둑적 번역이에요 같은 파카드 에요 90%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킹 제임스를 한번 보자 킹 제임스는 그래도 원어에 좀 충실하지 않느냐 어떻게 되세요 뇌제트입니다 방문 맞아요 방문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관찰자의 풍성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금 파괴 직전에 관찰자는 그것이 그냥 파괴되도록 팽개치고 싶지를 뭐예요 안아서 결국 끝까지 관찰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 관찰 창조 에너지를 더 퍼붓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정말 진리다 그렇죠 물리학적 진리예요 창조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일 보강하기로 하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보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방문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뭐예요 온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천가지의 종교가 있답니다 이천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어서 이천가지 이상의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신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너는 벌받을 작정해라 착한 놈은 너예요 상을 주지 이 상벌종비고 라고 합니다 저는 상벌종비고 그러면 가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방문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을 방문할 때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 사람 방문합니까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 방문합니까 그게 방문이라는 단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문을 오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많은 곳에 죄가 제일 많은 곳에 왜 구원하기 위하여 재창조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뭐예요 부르러 온 것인 거 아니 죄인을 구원하여 왔노라 그것이 여러분 그 왔노라 할 때 헬라 단어가 방문입니다 이 방문이란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여러분 인간을 방문하시려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안 오시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또 자기가 가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죠 왜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인간이 죽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졌던 생명을 뭐예요 주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오시면 그게 안 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어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제일 처음 지었을 때 아담과 여자가 저를 처음 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지금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문하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구원 그것이 파카하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전부 지금 도덕적으로 되어 있어요 생명적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성경 그래도 킹 제임스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내일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명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그래도 킹 제임스가 제일 생명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결국은 그런 놈들은 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아담과 하와 같은 놈들은 어떻게 해요 다 먹었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관찰자이시기 때문에 관찰자는 창조의욕 창조 본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파괴되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서 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돔고모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도록 방문하시는 건데 결국은 롯만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 거부하는 거죠 관찰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찰의 거부의 결과가 소돔고모라의 파괴로 결말이 진거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를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관찰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품성 속에서 그 관찰자의 관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 끝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암세포를 소위 죽이는 죽이는 T세포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암세포 그래서 환자의 몸 속에 이 암세포 이건 암세포예요 Cancer Cell 그랬죠 그래서 환자의 몸 속에서 지금 암 환자의 몸 속에서 혹은 우리의 몸 속에서 지금 현재도 이 순간에도 혈액 속에서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T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만납니다 만나면은 이 암세포는 반드시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T세포에게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T세포가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뭐한다 Recognition 인식을 한다 인식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아 너는 암세포냐 예를 들어서 어 암세포 잘 있냐 요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산만합니다 그래 나는 영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그래 잘 살아 그리고 헤어지는 이것이 암환자의 상태에요 암세포라는 것을 인식을 해도 죽이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내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 그 유전자가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떤 순간에 가면 여기에 이제 민원 접수 창구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이런 희한한 물질을 생산해서 이 CD28이라는 이 다른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레코리션 인식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액티베이션 아까 우리 목사님이 파괴도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여기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 하면 이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드디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결국 암세포의 파괴는 누구 쪽에서 시작했다는 겁니까 암세포 쪽에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드디어 T세포가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넣어주면 드디어 디스트럭션 오브 캔서셀 암세포가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의 요청에 뭐예요 의하여 예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 하나 죽이는 것도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뭐예요 안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대로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옛날에 이 면역학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육 뭐예요 강식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뉴스타트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오셔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영 사랑을 뭐예요 관찰자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계시다 그럴 때는 이때는 여러분은 걱정하고 두렵고 증오심에 차있고 불안감에 차있고 분노에 차있었다 악령이 가득 탔다 근데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분노하고 정말 증오하던 대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관찰자의 뜻이고 그것이 내 유전자를 꺼져버렸던 T세포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켜줄 수 있는 생명에너지 생명신로다 그래서 이제 피우던 담배도 안 피우게 되시고 매일 먹던 술도 안 먹고 지금 건강식 하시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지금 강의 들으면서 노래 부르시고 박수치시고 웃으시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게요 아하 우리가 이 사람 몸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겠다 IMF가 왔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사망신청서를 내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T세포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지 아시겠죠 사랑이지 무슨 우리 인간들이 악령을 가지고 서로서로가 전쟁치듯이 싸워서 파괴시키고 그것을 이기고 지구가 그런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현대의 양은 그게 진화론적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진화론적 모두가 양육강식의 원칙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현대의학에 그게 참 이상하네 왜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러지 여기에 무슨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다 모든 세포들이 영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뜻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 논리도 결국은 알고 보면 관찰자 관찰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과학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과학 속에서도 결국 뭐가 나와요 성경의 원칙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과학의 장조주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Y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을 정말 과학답게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만이 과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전혀 이런 사상을 가지냐는 사람들 읽어보면 뭐 무식한 할망구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고 전혀 선지성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 이런 걸 이해하고 보면은 이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했냐라는 그 영감적인 말씀이 예언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관찰자의 에너지다 요한일서 사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 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 하시는 이라 그래서 결국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결국 곧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 그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품성이 생명이면 예수가 생명이죠 그리고 그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품성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살리는 뭐예요 영이 다 그랬잖아요 그 참 바울도 물리학도 모르면서 예수란 한 인간을 두고 살리는 영이라고 참 관찰자의 에너지는 곧 영 곧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참 관찰자의 참 생명파이다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인가 어떤 품성인가 이것이 이제 생명을 정의하는 데 키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성질을 내 쌓는 거 보니 저 사람 병났기 뭐예요 걸렀다 그런 말이 우리 처서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품성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죄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인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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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 옛날에 죄를 오늘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말테아 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관역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야 그 품성에서 벗어난 품성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선택한 것이 죄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죄는 아 자 죄는 반 뭐라고 할까요 반품성이다 품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 반자를 못 쓰겠네요 강글로 씁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와이프인의 말씀이 딱 벗들어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죄는 뭡니까 죄는 뭐예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반 대신에 뭐로 쓸까요 불품성이다 죄는 죄는 불법이다 그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 생각해요 불법은 뭐냐 법 안 지킨기다 순종하지 뭐요 안 한 거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딱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영감을 받으신 와이프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다 품성의 사본이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불품성이다 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병신도들이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고 순종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품성의 문제는 전혀 이슈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지켜줬나 안 지켜줬나 여기에서 죄의 정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성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내 품성으로 받은 자가 그 품성 그 생명으로 가는 거지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착한 놈이 끝까지 도덕적으로 그 개념을 벗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개념이 안 잡히면 그게 품성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도덕적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착할래 안 착할래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무슨 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죄 자체의 definition 정의가 잘못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가 잘못되면 죄가 뭐냐 잘못되면 그 죄를 피하려 하다 보면 그 죄를 피하려 하다 보면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죠 법칙해야지 그래서 저는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불순종이라고 우리 말하지 말자 이제 내일 우리 장세기 3장에 들어가 보면 죄는 불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딱 나타납니다 결국 불순종은 죄의 뭐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불순종 그 자체가 죄의 시발점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알레르기 전문의사로서 미국에서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나쁜 음식들은 절대 우리 집에서는 못 먹는다 뭐냐 우유 치즈 초콜렛 안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5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녀석이 초콜렛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모셔놨는데 이 남자아이 초콜렛을 먹으니까 우리 딸 둘이 그 당시에 9살 8살 5살 막내는 5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딸 둘이 하다가 새놈이 다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한 거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벌써 거기서 뭐예요 아빠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 벌써 네가 여자를 봤을 때 음욕을 벗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개념하고 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자기도 남자로 여자한테는 안 주고 우리 아들한테면 초콜렛을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 둘이가 누나 둘이가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얘가 노 하고 다 먹어버렸어 그 딸 둘이가 누구한테 왔게 아빠한테 왔습니다 아빠 데이비스 초콜렛을 먹은 죄를 지었다 너희들은 우리는 안 먹었어 순종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초야 결국 유대종 유대교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즉 죄의 정의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예요 안식을 지킨다 우리는 고개 안 먹는다 우리는 의롭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누가 더 골치 아파요 구원하기 누가 구원하기 힘들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이 우리 안식일경이 오늘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순종한다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 본다 안식일에 예배 보는 건 안식일은 안식일이죠 맞지 백번 맞지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말 속에 있는 영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울 교인들은 희망 뭐예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 기초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거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없구나 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믿음으로 말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 안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양쪽 다 누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양쪽 다 그 사단이 이쪽에는 오른쪽으로 지우치게 하고 저쪽에는 뭐예요 왼쪽으로 지우치게 하고 등지에서 들리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키는 것을 합리화 시키다가 더 더 더 지우치고 이쪽은 지키는 거 자랑하다가 뭐예요 더 지우치고 이런 영적인 바벨론의 상태 지금 모든 교단이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빨리 깨어라 깨어나자 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래서 죄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딸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동생은 어디서 지금 숨었대 적어도 숨었다는 것은 자기는 무엇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죄인이요 우리 딸들은 죄인이 뭐예요 아니래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아빠로서는 누가 더 골치 아파 딸들이 더 골치 아파요 안 먹은 놈들이 먹은 놈보다 더 구원하기 힘들어요 더 구원하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을 오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이프인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예언의 신이 정말 미치다 이 말입니다 와이프인의 그 말씀들이 성경을 풀어놓은 말씀들이 참 진짜 뭘 받은 말씀이에요 영감 받은 말씀 여러분 어떤 신합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뭐예요 사분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거부함으로 말미야마 질병이 생긴 겁니다 제로 말미야마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여기 암에 걸려서 올 때 치료하고 1차 치료 2차 3사 치료에 다 실패하고 병원에서는 우린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장 역시 자기는 뒤를 과거를 돌아보면 뭐예요 버림받을만 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품성으로 오해하거든요 그것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불법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어요 올바로 보여주는 길 그래서 그 길 그래서 그 길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너희들이 알았던 것은 거짓이었다 진리감이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내가 생명이라 예 아주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관찰자이신 창조주의 뜻 곧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생명 곧 사랑의 돌보심 속에 다시 관찰 속에 그 할 때 다시 질세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생명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의 건강기별 세상의 건강기별은 다르다 사실 질병의 발생은 관찰자와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질병의 참치유는 관찰자와의 관계의 모욕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늘의 건강기별의 요지입니다 이 세상의 건강기별은 뭐예요? 현대의 전혀 이런 소리 안 하죠 영적으로 다 이게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뭐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숨어 있을 때 아담이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뭐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오해하고 먹지 말한 걸 뭐 없습니다 불신하고 근데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버섯 섬으로 숨은 나이다 제가 하나님 것 뭐라 그랬게? 이 자식아 따먹었으면 따먹었다고 그래 왜 햇소리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 그 햇소리인 줄 알면서 창세기 3장이요 정말 정말 보면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거짓 치료 관찰자의 관교회복이 없이 일어나는 사단의 기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또 파동 치료기가 등장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어떤 기관에도 파동 치료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파동을 싹 재보면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그거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쁜 파동이 있기 때문에 나쁜 파동을 좋은 파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파동을 그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신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쁜 파동을 자기 파로 좋은 파동으로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나 시어머니한테서 오늘 전화 받으면 뭐예요? 금방 파동은 옛날 파동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전기 파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팔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팔아야 된다 성령 팔아야 된다 결국 말씀밖에는 뭐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밖에는 그 길이 없어요 길이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런 치료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건 참치유가 아니라 거짓 치유다 자 그래서 관찰자 효과 오브저버 이펙트죠 안식이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또 관계를 맺어보자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다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 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답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하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품성의 회복이죠 품성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회복 품성의 회복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예호와인 줄을 뭐예요? 알게 하려고 경상조사탕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이를 뭐예요? 주었다 안식일 목적은 굉장한 겁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예요? 복주사 그 복이 뭡니까? 시편 133편에 의하면 예호와께서 복을 명하 헐몬산에 복을 명하였으니 복은 곧 뭐예요? 명생이라 복은 생명이라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품성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서 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고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 그래서 뉴 스타트에 오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자들은 상당히 까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상당히 예민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진짜 병이 확실히 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이제 재발하지 않는 치유 참 치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에 와서 치유가 참 잘 일어납니다 정말 치유가 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재발하시는 분은 결국 어떻게 돼서 재발해요? 이제 치유가 돼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면 또 상황이 악화되면 품성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재발해요 뭐는 그대로 먹고 있는데 현미밥은 그대로 먹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전화해서 박사님 시킨다 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쭉 생명파가 좀 막힌 노예인데 그 생명이 강의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품성의 변화가 최근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품성을 회복하십시다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갑시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요 치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넣어두셨으니까 생명파를 넣어두셨으니까 그 생명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 품성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뜨거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줬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식일의 가치가 없어져버립니다 안식일의 7전의 복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말이 되어야 안 돼요 뭘 안 됩니다 그래서 쓱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특별히 그 생명에너지를 넣어두셔서 우리가 그 속에 그하고 그 우리가 그 안식일 속에 그할 때 생명 속에 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안식일에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들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뭐예요 너희 안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관찰자의 창조에너지가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주어져야 한다 결국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관찰자의 에너지 변화시키는 생명에너지 그건 생명파고 그것은 결국 치유에너지고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Council on Health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야말로 진짜 건강기별에 관한 책입니다 Council on Health 그런데 한국말은 아직도 번역이 안 된 거거든요 책에 보면 The blessing of God is Healing Pow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다? 자연치유력이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은 무엇과 뭐라고 해놨지 여기 력 력 창조와 아니고 창조 뭐요 력과 구속의 능 뭐요 능력 힘입니다 힘의 표징이지 그 구속의 표징이 아니라 창조라는 어떤 행위의 표징이 아니고 창조력과 구속의 능력 자 관찰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게 없게 있죠 부활은 그러므로 물리학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관찰을 거부한 죄인은 부활을 어떻게 해요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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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부활하도록 해놨습니다 다 부활해요 100%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왜 멸망을 합니까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보고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무릎이 뭐예요 꿇고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관찰을 거부해요 그래서 부활한 것도 보니까 이 관찰자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년 후에 무적양에 있던 누가 불러나요 예 마귀가 불러납니다 그래서 재설득을 하는 거죠 웃기지 마라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점령할 수 있다 우리를 봐라 숫자도 많고 더 강한 사람이 많잖아요 빌빌대지 말고 어떻게 하자 공격하죠 그게 다시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찰자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누구의 품성으로 돌아가 사단의 품성으로 돌아가 이제는 이때까지는 혹시 모르고 거부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요 모든 악인들이 다 알고 거부 하나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집니다 거부당하신 관찰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관찰을 중단하실 수밖에 뭐요 없으십니다 중단합니다 그들은 흙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하셨어요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은 그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원수도 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은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신 것이다 품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의가 심판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악인을 죽여버리는 것을 의의라고 그래요 그걸 공의 라고 그러죠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와이프인 글범은 공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같은 의미를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사실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걸 깨달을 때는 떨려요 혹시 내가 잘못 깨달은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컨펌 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고 제가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깨달은 것은 도덕적인 가르침과 달라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의원의 신에 들어가서 찾습니다 검색합니다 심판 그래서 자 읽고 이야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악인들은 이제 최종적 멸망을 합니다 그 악인들의 멸망은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악인들이 체험한 것은 첫째 사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하고 또 죽어요 그건 몇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인가 거기 보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불못은 무엇이라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다 저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더라 둘째 사망인데 그게 불못이다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 때는 다 불못해 어떻게 해요 집어던지니까 저는 둘째 사망은 불못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 그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리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찬찬한 뭐예요 찬찬하고 투명한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유리바다 두번째는 뭐가 섞인 유리바닥에 불이 섞인다 왜 불이 섞일까요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 이게 무슨 기둥입니까 사랑기둥 아닙니까 신의 산에 있는 뭐예요 불 떨기나무에 붙는 불 다 하나님의 성령을 과연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쳐넣어버릴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호세아서를 공부하다가 호세아서 11장에 호세아서 1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이마 내가 어찌 에브라이마 이스라엘 내가 어찌 내가 어찌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너를 뭐요 놓겠느냐 스보임 아드마는 어떤 놈들입니까 소동고모라는 놈들입니다 소동고모라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소동고모라를 놓기 싫은데 이 소동고모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저 놓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팽개치는 뿌리치는 스보임 아드마를 다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뿌리쳤을 땐 잡을 수가 뭐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드마야 스보임아 내가 어찌 너희를 뭐요 에브라이마 너희를 어찌 내가 아드마를 놓듯이 스보임을 놓듯이 놓겠느냐 제발 뿌리치 뭐요 마라다오 그래서 너희가 만약 뿌리친다면 내 마음 속에서 뭐요 너희에 대한 사랑이 뭐처럼 이로 불같이 이로 불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맨 마지막 결국 끝까지 생명을 거부하고 관찰을 거부하고 파괴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사랑으로 불타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불 속에서 악인들 자기가 창조한 지금까지 관찰해왔던 피조물을 지금 잃어버리는 그 가슴 아픈 장면이 심판의 장면이고 그것이 그 심판의 장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간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재림도 설명이 되고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영혼불멸설 보면 영혼불멸설의 주목적은 뭡니까 영혼불멸설을 사단이 맺는 그런 걸 압니다 사단이 영혼불멸설을 맺는 주목적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생명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의 중심 사상은 혼이 너희들의 뭐예요 생명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영혼불멸설의 주 타목 뽑힙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믿고 혼이 나가면 이 몸이 죽고 혼이 다시 들어오면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믿지 뭐예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불멸이죠 안 죽죠 생명은 안 죽죠 영혼불멸설대로 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요 지옥에서 불탈치 은정 불멸의 혼이 있는 한 안 죽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받느냐 받지 않고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영생이요 생명을 거부하면 멸망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슈인데 그래서 제발 생명을 받으라는 건데 하나님은 생명 아니면 하나님은 무슨 사람밖에 아닙니까 하나님은 착하냐 뭐요 안 착하냐를 구분해내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안 죽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안 죽으니까 영혼이 벌줘야 되고 이 착한 놈은 뭐예요 상조서 영혼이 살아라 이렇게 도덕이 되풉니다 도덕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에 빠져있는 종교는 완전 도덕적 종교고 생명적 개념이 뭐예요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란 것은 그냥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학습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생명으로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도록 하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자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떠날 때에 생명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 오신 주님의 뜻을 이 장소에서 이루고 경험하며 더 풍성해진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모신 사람으로 이것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생명되시는 하나님 함께 모시고 잠자리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